자 2월 6일 장마감 셀트리온부터 cmg 제약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호하는 시장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공매 쇼커버링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셀트리온 한번 보시면 외국인 22만주 기관이 10만주 정도 들어왔죠 양매수 강하게 들어왔고 개인이 32만주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량도 83만주 꽤 잘 나왔죠 꽤 잘 나왔고 4.8% 정도 아주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바로 그냥 회복을 했죠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1선 회복하고 21선 부근에서 윗골이 조금 달았죠 자 오늘 뭐 이런 분위기의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강한 반등의 이런 시그널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오늘 외인들의 매수에 상당히 공매도한 쇼커버링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테슬라발 공매도 손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고 꾸준히 이렇게 올라섰죠 꾸준히 올라서다가 어느 정도 올라선 정점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마감했지만 아주 양호한 이런 분봉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주봉도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는데 주봉 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서 가장 공포 분위기를 이제 이겨내고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바닥 라인을 형성을 했죠 쌍바닥 라인 형성을 해주고 오른쪽이 높습니다 오른쪽이 높은 여기보다 여기가 높죠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 잘 만들었고 양봉을 잘 만들어 냈습니다 주봉 상으로도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그런 와중에 지금 제약바이오 주들의 반등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주도주를 주도 섹터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확실히 옮겨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걱정할 그런 흐름이 아니죠 얘는 지금 아주 강력합니다 상승으로 가려는 이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죠 특히 기관에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연기금이 오랜만에 한번 매도했지만 사모폰드 금융투자에서 많이 들어왔죠 거기다가 외국인도 33만 주 정도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거의 7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21선 부근에서 부딪히면 올라서고 부딪히면 올라서고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그런 초입기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 지금 시가총액 1위죠 이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제약바이오 쪽이 주도권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총 1위 시총 2위 HLB 이 시총이 큰 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주들이 오늘 아주 강력하게 시장을 이끈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강력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리도 자리를 잘 잡고 240섬 넘어서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강한 상승의 기운으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올라가죠 4% 정도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서니 셀트리온 제약도 흐름이 거의 유사하죠 유사하게 올라서고 있고 이제 240선 부근에 도달했는데 지금 헬스케어가 240선을 뚫고 강하게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제약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라정 검찰조사 재배당 이런 소식으로 어제 많이 하락을 했죠 어제 하락폭이 마이너스 15% 저가 갔다가 마이너스 8.8%에 마감을 했는데 하락폭이 상당히 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반등에 성공했죠 오늘 저가 마이너스 6%까지 갔지만 오늘 결국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1.6%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외인기관이 들어왔죠 10만주 4만주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신라젠 악재가 나왔지만 하루만에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외인기관의 수급도 양호한 수준이고 거래량은 어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올라섰습니다 이제 5일선을 한번 뚫고 올라서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악재가 나온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바닥을 좀 잡아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옆으로 좀 보내면서 이 5일선을 바로 올라타기만 하면은 그런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모습을 일단 만들어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타고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신라젠이 이렇게 혼자서 밑으로 내려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셀리버리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1.7% 조정을 받았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21선 위에서 조정을 좀 받았죠 먼저 올라갔습니다 셀리버리는 바닥에서 양봉 3개를 만들어내면서 좀 먼저 뛰어올라갔죠 뛰어올라가고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외인기관 뭐 1700주 100주 정도 들어왔고 그래도 오늘 1.7% 하락을 했지만 지금 21선하고 11선 다 이제 지지선으로 바꾸는 모습을 이제 완전히 오늘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흐름이죠 자 이런 흐름에 제약바이오 주들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좀 못오는 부분 상당히 다른 제약바이오 주들 상승폭을 보면은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셀리버리는 지금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파르게 3일 오른 부분 조금 숨고르기 했다 요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로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흐름은 그렇게 나쁜 흐름 혼자서 나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시장이 반등하고 제약바이오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오늘 뭐 한 1.7% 추정받은 거 그냥 좀 오르고 숨고르기 했다 요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헬릭 스미스가 지금 이렇게 반등장에 상당히 소외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신라젠발 이런 악재가 헬릭 스미스에도 같이 좀 전달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자 먼저 이틀 동안에 강하게 치고 올랐죠 5% 그 다음에 6% 10% 정도 치고 오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발 소식 임직원 비공개 정보 이용 소식 그런 부분 뭐 조사겠다 요런 부분이 나오면서 헬릭 스미스도 같이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그래도 11선 지지하고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0.24%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양봉을 잘 만들어냈죠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부분 악재 부분 다 반영이 됐다 오늘로써 좀 쌤쌤 이렇게 하는 그런 반영이 된 그런 위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반등하게 되면은 뭐 헬릭 스미스만 소외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요런 부분 심리적으로 밀린 부분들 오늘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인 기관이 많이 팔아 되면서 이렇게 눌려졌지만 오늘 외인 기관이 1400주 2000주 정도 샀죠 이렇게 사면서 양봉을 잘 만들어냈다 잘 지지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MZ 제약도 오늘 보합이죠 보합인데 오늘 여전히 외인 기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3만주 1000주 정도 들어왔고 3일 동안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섰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선 부분 오늘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요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 아직까지 지금 보면은 계속 박스권에서 놀고 있죠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다시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가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주들 조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 탄력성을 그대로 가지고 관성을 가지고 외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주들 반등을 좀 강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주들이 워낙에 많이 눌려 있었죠 거기다가 이 신종 코로나 하고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하락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죠 그런 부분이 이제 원상 회복을 하면서 이제 주도권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제 이 CMZ 제약도 거의 이제 두 달 석 달 다 돼가죠 석 달 정도 조정을 하면은 이제 하고 이 박스권을 깨고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분위기 아주 괜찮았죠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너무 좋습니다 자